아동기의 학습 문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병리적인 입장에서 본 학습 문제를 살펴보죠. 정신병리적인 면에서는 학습 문제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지체 및 지적장애입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능지수가 소위 말하는 IQ가 70 이하로 낮은 아동 혹은 기질적인 뇌 손상을 가져서 지적 능력에 제한이 있어서 학습 성취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학습지체 혹은 지적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학습지진입니다. 지능이 70에서 85 사이 경계선급 지능으로 낮은 상태에 이어서 학습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학습부진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학습지진이나 지적장애와는 달리 정상적인 지능지수를 갖고 있고요. 신경계 이상도 전혀 없지만 정서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우울, 불안, 강박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나 가정불화, 빈곤, 결손가정,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의 환경적 요인 때문에 학습 성취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단 이러한 환경적, 정서적 요인들이 제거되거나 치료적 개입을 통해서 교정이 되면 정상적인 학습 능력과 학습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사들이 가장 부응을 줬을 때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게 바로 학습부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장애도 있는데요. 정상적인 또는 정상 이상의 지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서적 혹은 사회 환경적 문제가 없음에도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 이유는 학습과 관련된 뇌기능의 특정 영역에 결함이 있거나 바룩지연 혹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특수학습장애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런 학습장애는 읽기장애, 쓰기장애, 산술장애로 나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ADHD를 지닌 아이들 중 상당수가 이런 학습장애를 동반하죠. 그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학습부진화라고 했어요. 학습부진화의 세부 유형도 살펴봅시다. 먼저 노력형이 있어요. 처음에는 공부를 곧잘 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또 어느 순간 성적이 떨어져서 영 회복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붙잡고 가리키면 나아지는 것 같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점점 어려워지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쌓여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불안 안달형도 있어요. 이거는 아이의 능력에 비해서 부모나 주변 사람의 기대가 되게 커요. 그럼 아이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목표를 높이 세워놓고 노심초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늘 이제 목표를 높이 세워놓고 이거 달성될까 안 될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불안이 아이의 어떤 학습 성취도를 더 낮추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포기 무관심형도 있어요. 공부에도 자꾸 성적 떨어지니까 의욕 자꾸 사라지게 되고요. 어차피 해도 안 될 건데 못하러 하나 이런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공부는 관심 없는데 노는 건 정말 잘하는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공부도 잘 못하고 위축되고 소극적인 애들도 있어요. 또 가끔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과감히 다른 진로 선택해서 성공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감 부족으로 의욕이 잃고요. 그냥 공부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특성을 잘 찾아서 도와주면 직업적인 성공은 거둘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정서행동장애 수반형도 있는데요. 정서적 행동적으로 문제가 드러내는 아이를 말해요.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서 공격성, 폭력 행사, 여러 일탈 행동해요. 스트레스가 많은데 공부는 생각도 못하게 되겠죠. 과잉 학습형 때문에 학습 부진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부모가 아이가 어릴 때부터 너무 공부를 많이 가리킨 거예요. 사실 학습에 가장 좋은 것은 아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맞게 가르쳐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너무 일찍 시작을 하게 되면 막상 공부해야 될 때는 지쳐서 안 하게 되는 거죠. 열악한 환경에 의한 학습 부진도 있어요. 발달상 문제가 없는데요. 환경이 열악해서 전혀 지도도 안 하고 한글도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돼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고요. 인지 부조와 영도 있는데요. 인지 능력과 실제 생활에서 문제 해결 능력 간의 차이가 큰 아동을 말해요. 지능 검사에 해보게 되면 영역 간의 불일치가 되게 심해요. 어떤 아이는 공부는 잘하는데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친구 못 사고 눈치 없는 애들도 있고요. 운동은 정말 잘하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적성을 잘 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학습 부진화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나? 학습 얘기할 때 우리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성취동기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성취동기가 뭐냐? 성취동기는 뭔가를 스스로 해내고자 하는 뭔가 이루고자 하는 동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취동기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성취동기 점수가 높은 아동과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성취동기가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서 학교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라고 해요. 이처럼 성공적인 학습에는 성취동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그래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살펴봐야겠죠. 애착 또 나와요. 애착의 질, 좋은 애착이 성취동기를 높이게 되는데요.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좋고요. 호기심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도 보여요. 때문에 어떤 도전과제를 접했을 때 훨씬 더 열심히 해결을 하려고 애쓰는 거죠. 가정환경도 성취동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한 살 때 가정환경이 어땠냐가 수년 후에 아이의 학문적인 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된대요. 자극이 풍부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 3명 중에 2명은 학교에서 아주 자라고 있는데 반면에 비자극적인 가정의 아이들 70%는 학교에서 매우 열악한 수행을 보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요. 자극이 풍부한 가정환경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회계층 아이들에게 좋은 성적을 받게 했고요. 내적 성취 지향성도 향상시켰는데요. 내적 성취 지향성이 뭐냐면 능력이나 숙달에 대한 개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도전거리를 찾고 숙달하려는 의지를 뜻해요. 또래 집단도 성취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떠한 또래 집단은 공부하면 야 왜 공부하냐 같이 놀자 이러면서 학문적 성취를 방해하는 그런 압력을 행사하는 또래 집단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 잘 사겨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러한 또래 압력은 아이들의 학습 수행에 영향을 미쳐요. 또 교육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고 자녀가 성취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또 자기가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더 자극받아서 더 잘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래의 지원은 아이들의 학문적 성공에 대한 정말 강력한 기여 요인이 돼요. 만일 부모나 또래로부터 학문적 목표의 어떤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받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훨씬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을 잘하게 될 거예요. 또 문화의 영향도 있는데요. 성취 동기와 학습에 대한 태도에는 문화차가 있어요. 성취와 학습에 실패했을 때 비판하는 문화 이게 주로 동양권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문화에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이 더 많은 수치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죠. 또 성취 동기와 더불어서 아이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바로 학습된 무력감이에요. 학습된 무력감은 나의 실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안 해버리는 이게 바로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일컬을 수 있어요. 만약 부모나 교사가 아이가 성공했을 때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실패했을 때 너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다 라고 비난하게 되면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무기력한 성취, 지향성을 보이게 된다고 해요. 4살이나 6살 사이의 유아기 아이들도 실패에 대해서 자주 처벌을 받는다거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면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이게 이제 자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노력의 부족으로 바꾸게 하는 것들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귀인 재훈련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부모와 교사들이 아이가 성공을 했을 때 와 너가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러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 이런 거 막 칭찬해 주고요. 실패했을 때는 너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가 조금 충분히 노력하지 못한 거 생각하지 못한 거 이런 부족을 강조를 한다면 아이는 자신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 존재고요. 그래서 만일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더 잘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실패 원인에 대한 사고를 바꾸는 것을 귀인 재훈련이라고 하고요. 학습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귀인 재훈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귀인 재훈련 시 많이 하는 게 긍정적인 자기 진술이에요.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해보자. 아주 잘하고 있어. 포기하면 안 돼. 와 같은 자신을 격려하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보게 해주는 거죠. 또 귀인 재훈련과 더불어 아이들이 학업에 대해서 동기를 유발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칭찬이에요. 칭찬을 하는 방식도 아이들이 보다 성취지향적으로 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인물 칭찬보다는 과정지향 칭찬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인물 칭찬은 아이의 성공에 대해서 너가 원래 잘나서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넌 정말 머리가 좋구나. 넌 정말 똑똑하구나. 이거 능력인 거잖아요. 그냥. 그럼 머리는 타고나는 건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면 아이들은 어떤 낯선 도전 과제에 직면했을 때 이거는 여기에는 어떤 거를 배울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나 똑똑하다 그랬는데 혹시 실패해가지고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여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영리한지를 보여주려고 더 많이 일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리고 그런 지적 홍해심보다는 남에게 보여주는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이가 성공했을 때 이렇게 좋은 문제 해결 전략을 발견하고 공식하고 노력한 이런 부분들을 칭찬하는 이걸 과정지향 칭찬이라고 하는데요. 이 칭찬을 받게 되면 아이들은 학습 목표를 그러니까 이런 성취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 노력하는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요. 남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과정지향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영리함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가 과제를 얼마나 잘 멋지게 해내는가 어떻게 성공하는가 이런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인물지향 칭찬보다는 과정지향 칭찬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의 숙달, 숙달하고자 하는 숙달지향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바로 이게 학습된 무기력을 예방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골제도도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보너스 받으면 더 힘나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동기가 없는 아이에게 부모나 교사의 관심이나 보상은 아주 아주 중요해요. 칭찬, 그리고 하고 싶은 활동을 해도록 만들어주는 특권을 부여해준다거나 파티를 열어준다거나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준다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같이 해주고 특별한 선물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보상이 될 거예요. 또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을 때 그리고 심부름이나 숙제를 잘했을 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발적으로 발표할 때도 칭찬과 보상을 주어줘야 하는 거죠. 이런 교사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런 긍정적인 기록이 부모에게 전달되면 또 아이의 동기부여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긍정적인 행동뿐 아니라 아이가 싹 행동을 뛰어나게 잘한 게 아니더라도 전에 했던 부정적인 행동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가령 시험 보다가 모를 것 같으면 뒷장은 아예 풀지도 않았는데 많이 틀리긴 했지만 뒷장까지 풀었다. 그럼 그거 분명히 칭찬받을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학습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성공하는 경험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요. 너무 복잡한 과제 주시면 안 돼요. 발달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는 게 필요한 거죠. 부모나 교사는 아이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너무 과잉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반대롭고 또 과소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아이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재평가하고 수정해 볼 필요가 있죠. 너무 어려운 과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하고요.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과제 제시해 주고요. 또 집단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이미 학습 부진이 있는 아이들은 반평군 까먹는 아이이기 때문에 반평군 이거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비포 애프터로 비교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전해보다 더 노력한 거, 나아진 거, 더 숙달된 거에 초점을 맞춰줬을 때 아이의 자신감이 증진되고 동기유발도 돼요. 유대감.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는데 유대감은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정서 행동상의 문제가 있거나 불안정한 과정 환경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에게는 무엇보다 부모나 교사의 이해와 공감, 친밀감이 요구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안정감을 찾게 돼요. 열악한 과정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할 만한 심리적 그리고 물리적 환경 자체가 없어요. 이럴 때에는 주변의 사회적 자원을 잘 탐색해서 아이가 학습 실패를 겪지 않도록 방과 후 교실이나 공부방 같은 거 고려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